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볼 치실 때 백스윙이 유독 이렇게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클럽 패드가 머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이런 분들 공통점이 백스윙 시작할 때 지나치게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들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클럽 패드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. 이런 분들은 연습하실 때 오른손을 최대한 하늘을 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. 처음에 출발하실 때도 약간 아웃사이드로 든다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주시고 약간 뒤로 눕혀진다는 느낌 손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올바른 백스윙 탑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.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오른손 힘 주지 마시고 최대한 펴서 이런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는 게 올바른 백스윙 탑 포지션입니다.